아! 잘 가주세요! 황제기획? 황제기획. 이분이 황제기획의 황태용 대표님이요. 입원한 황 대표. 강욱지향 부사장의 가족사진. 혹시... 수리씨. 팀장님, 무슨 일 있어요? 수리씨, 큰일났어요. 아무래도 황 대표 부하들이 황 대표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세나를 납치해간 것 같아요. 네? 세나를요? 강치환 부사장하고 황 대표하고 싸우고 나서 황 대표가 사라지니까 부하들이 강 부사장을 유인하려고 세나를 내려간 것 같아요. 빨리 황태용 대표한테 가서 부하들한테 전화하게 주세요. 황 대표가 부사하다는 걸 알리면 세날 납치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. 네, 지금 바로 갈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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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